자 그래서 혜리가 저 김치 먹으면 안되는 이유 3가지 있어요 아예 한가지 있어요 배 타나요 아 여기 아니지 참 vm vm 14였죠 김치 먹으면 아빠같이 배 타나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안하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쵸 여기도 집에서 안하고 부랴부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나인 쓰는 법은 그쵸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 아이 소리내고 있죠 나인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이크 쓰는 법은 그쵸 하이크 하이크 오케이 요런 뜻일 때는 무슨 씨에요 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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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쿠 아 라이즈 올라가녀 근데 쌀 라이스 그 다음에 얼음은 쓰는 법은 아니구요 IC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쌀되구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음 되네요 아이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라인 쓰는 법은 그렇죠 라인 그렇습니까 라인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 내고 있는거야 지금 아인 이거는 아이스 그렇습니까 라인 그 다음에 소나무는 파인 쓰는 법은 그렇죠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읽고 파인 파인 파인의 뜻은 좋은 잘 지내는 이런 뜻이죠 How are you? I'm fine How are you 했는데 I'm fine 하면 뭐야 난 소나무다 I'm fine 하면 안되고 뭐라그런데 알아요 알겠습니까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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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은 어 금방 금방 민철이 할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그 다음에 와인 그쵸 와인 쓰는 법은 와인 그쵸 v-i-n-e 와인 오케이 좋아하다 쓰는 법은 마이크는 마이크고 쓰는 법은 마이크 그 다음에 생지들은 쓰는 법은 se 랑 모르네 마이스 오케이 자겠습니다 으